네, 춘천 철안화체 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. 장관님, 오전에 맹성규 의원께서 용역업체와 16차례 회의한 것 중에서 회의록 한 번을 공개를 하셨고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. 맹성규 의원이 질의가 있은 이후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가 삭제가 됐습니다. 이 삭제된 것을 왜 삭제했는지 경의를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